자 이건 가끔 일부 쟁점으로 나옵니다 무효약인 소송 심리 결과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요 취소 사유에 불과하는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구를 갖추고 있다면 즉 제소기간에 도가되지 않았다면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는 거고 원구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무효를 구하는 취재는 취소를 구하는 취재가 포함하기 때문에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는 거고 다소는 당사자주의 원칙을 관찰하기 위해서 소변경을 당사자가 해야 된다 소변경 필요성을 취하고 있다 결론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제소기간이 도가됐네 취소 사유인데 취소의 소송권을 못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기각이에요 이게 선택된 질문으로 변호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무효약인 소송 심리 결과 취소 사유인 경우 법원의 판단은 그러면 결론만 기억해서 취소 판결하면 된다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취소송의 소송 요구를 충족했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은 취소 판결서를 취한다 이렇게 가는 게 정확합니다